이재명 대표와 함께 여러 정치를 하고 있는 당의 중요 보직자 중에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서 정말 이재명의 사당화가 맞냐.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 당의 중요 보직자들이나 당의 중요 간부들을 뜯어보면 60% 이상이다. 친문사력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재명 스스로가 얘기한 거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저분이 누구더라. 민주연구원에 계신 어떤 분이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저렇게 이야기를 대놓고 최근에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도 저거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정말 중요 보직자들을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런 의심을 갖고 이재명의 사당화는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의심을 갖고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이재명 대표가 막 정치를 시작... 국회에 원내 진출을 하셨을 때 인천에서 계양을로 출마를 해갖고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 앞에 이제... 그죠? 지방선거가 뭐 괴멸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선방도 했고 그런데 한 일주일간 거의 막 그... 무슨 죄인처럼 숨어 계셨던 기간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간 아예 언론에 안 나타나고 기억들이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좀 교분이 깊은 분에게 제가 좀 전화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뭐하고 계시냐. 왜 바로... 당선도 되셨는데... 네. 당을 이끄셔야지. 왜 이렇게 죄인처럼 숨어 계시냐. 왜 그러시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때 이제 저는 약간 놀랐죠. 뭐냐면... 이재명 당선자, 국회의원 대신 그분이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까지 내 측근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편을 들어주는 의원이 이렇게 없구나. 그러니까 다 같이 막 지방선거에 막 뭔가 다 책임을 다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벌써부터 뭐 이렇게 인천 계양 뭐 이렇게 나와서 대선 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막 비난만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금 대표가 당시에는 의원이 당선자였죠. 그런데 되게 그 뭐랄까 약간 좀 상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까지 물론 자기가 이제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직전까지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렇게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 의원이 없구나. 좀 이제 그런 어떤 그 생각들 하면서 조금 지내고 계시다고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일반 국민이자 또 기자 입장에서는 약간 놀란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 후보였는데 어느 정도 당에 그렇죠? 아무리 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해도 그래도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저는 약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정치인들은 누구이고 이른바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불릴만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 그때부터 좀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취재한 발언은 그 당시에는 10명이 채 안 된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 허 기자님이 얘기하시니까 좀 거슬러 가보면 저는 좀 의심스러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두 가지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 물론 이제 대선에 패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의 위기는 참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활약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랬던 친구가 있죠. 그때 뭐 비대위원장 하면서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이 어떻게 비대위원장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누군가의 어떤 작품이 아닐까? 그리고 당시에 이제 대선 패하고 나면 어찌 됐건 이제 힘 자체가 민주당의 힘이 이재명에게로 기울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를 이재명에게 책임으로 돌리고 싶은 어떤 세력이 있어서 지방선거를 망치기 위해서 그 내부에서 얼마나 또 싸우고 시끄러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투표 전에 선거 전에 그러면 싸우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하나.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요. 그것도 박홍근이 넘겼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진짜 원내대표 이 사람을 갖다가 바로 세워가지고 이재명을 갖다가 좀 지켜보자. 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가지고 만들었던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넘겨버렸어. 그래서 박지원을 영입한 거랑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거랑은 또 다르죠. 어찌 보면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0일 본 이재명 영입한 게 맞습니다. 네. 맞죠. 그건 맞는데. 제가 박지원 영입 스토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당시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시간 될 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방송 주제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얘기하다 보면 길어져. 핵심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 영입을 한 건 맞지만 천고한 사람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쩐지. 그럴 거예요. 저도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 일은 오늘은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지방선거 관련한 거 법사위원장 넘겨준 거 이게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꽃을 피웠냐. 대표 잡아가라.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저는 거기서 이 인간들의 인간들이 꽃을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러면서 여전히 민주당 민주당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아니 지금 이렇게 77.77%로 당선된 당대표 시민들의 지지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하는 이런 당이 도대체 무슨 당이 이런 당이 당나라당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당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소한 이재명의 사당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오늘 목사님 본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최고위원들 분석. 최고위원들부터 일단 분석을 해볼까요? 화면에 그때그때 정치인들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위원회 누군지는 다 대충 이름 아시잖아요. 일단 누가 있죠? 박찬대. 이번에 구데타 하셨던 수석 최고위원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직접.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그리고 박찬대가 있고 쭉쭉쭉쭉 있죠. 그때 최고위원 투표 기억나시면 최고위원 투표의 득표수대로 한번 호명을 해볼까요? 정청래가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고민정이에요. 고민정 2등이나 했어요. 네. 2등이에요. 그때도 잘 몰랐지 사람들이. 아니 뭐 근데 이낙연 계열이 직통특보를 했으니까. 몰빵을 했죠 나중에.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름대로 막 몰빵을 하면. 그게 딱 근데 거기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 고민정. 그 다음에 3등이 장경태가 3등을 그때 당시에.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장경태나 서용교. 서용교가 3등이네. 장경태 3등 서용교 4등. 그리고 마지막에 박찬대가 골지였어요. 그리고 아마 송갑석이 지역 배려로 이렇게. 원래는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 이낙연 계열이 막 푸시해가지고 지역 한 사람을 갖다가 송갑석을 해줘서 호남을 안배하라고. 그랬죠. 호남을 안배하라는 얘기를 갖다가 민주당 사람들이 하기도 전에 조중동이 먼저 했어요. 언제부터 호남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호남 안배하는 사람을 갖다가 선택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송갑석이지. 박찬대가 진짜 마지막으로 문 닫고 다섯 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왔죠. 박찬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정청래. 고민정. 장경태. 서용교. 박찬대. 그리고 현재 서운숙 최고위원과 박정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공석이 발생해서 차후에 지명돼서. 현재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된 최고위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지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지명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지역 안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송갑석을 갖다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했던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서운숙 최고위원. 그래서 정청래부터 정말 이분이 이재명의 복심이 맞는지 이재명이 사당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정말 최고위원이 맞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 정치평론은 우리 정승평론가님이 더 많이 아실 텐데 어쨌든 제가 기자 입장에서 취재한 거에 의존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청래 씨는 확실히 친문 기득권 과거 세력과는 괴를 좀 달리하는 의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제가 좀 자문을 들어보면 이분은 이제 건국대에서 나름의 학생운동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굉장히 학생운동이 주륜으로서 대접받거나 이랬던 스타일은 아니에요. 건대니까. 주류는 서울대 연고대죠. 그렇죠. 그 당시에 학벌주의도 어쨌든 운동권 사회에서도 학벌주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대는 껴주지도 않았어요. 안타깝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청래 씨는 사실은 본인의 개인기 그리고 본인의 민주주의자로서의 진심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정말 텃밭 가꾸기를 정말 열심히 해서 본인의 실력 하나로 사실은 그 586 기득권에 사실 뚫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돌출하다시피 해서 본인의 실력 하나로 커온 실력만일까요? 어쨌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류 민주당이 주류처럼 비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친문 기득권 세력과는 늘 뭔가 좀 다른 괴가 있어서 본인의 어떤 개인기 하나로 사실 커온 정치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재명계로 분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발언이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순간의 선택들 보면 친이재명계로 분류하는 것이 언론의 분류가 꼭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친문 기득권 세력과 괴를 같이 하느냐? 그건 또 아닌데 다만 이번에 결정적으로 정말 이분이 전략적 그냥 친명 스탠스를 있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과 완전히 뜻을 함께해서 이재명의 동지처럼 함께하고 있는 친명인지 그 둘을 놓고 보자면 이분은 그냥 전략적 친명으로 본인의 그냥 정치를 하시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친명 세력과 괴를 같이 할 때가 많으니까 전략적으로 그냥 친명을 하는 분으로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게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뜻과 다른 병리평을 아예 그리고 그것도 하는 방식이 당원 총투표 전혀 이재명 대표와 교감도 사실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언론에 가서 먼저 얘기해버렸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정청래 의원은 좀 아우팅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한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사실 좀 의심의심하면서도 그런데 저는 언제 확실하게 이 사람의 본질을 확인했냐면 정청래에게 물방해달라고 최고위원 선거 때 얘기했잖아요. 최고위원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을 비롯해서 친명들을 갖다가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를 수석으로 만들어주면 마침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것처럼 아니 최고위원회 자체가 거기서도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친명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랑곳하지 말고 무조건 나를 물방시켜달라. 수석 최고위원회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에게 물방을 해줘야지 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대표가 거린 시에는 내가 하게 된다. 거래가 되는 걸 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분은 이제 이재명의 복심은 아니다. 또 사실은 아우팅이 되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건 밝힐 수는 없지만 양정철 씨랑 오랫동안 정치적 동지로 지냈던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정청례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이 친문 기득권 세력과 굉장히 교류가 깊고 특히 양정철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정철과 또 함께하던 정치인들이 약간의 싸움이 좀 벌어졌을 때 정청례가 나서서 이걸 또 뜯어말린 에피소드들도 제가 좀 듣고 했거든요. 양정철 편을 들었다는 거죠.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밝히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청례에 대한 판단은 이분은 신문 기득권 세력과 괴를 같이 하진 않지만 그러나 또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분들과 또 함께할 때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 정도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병리평 어떤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정청례 최고위원의 행동들이 이게 이재명기의 뜻은 분명히 아닌데 왜 저러실까 제가 이제 어떤 추정의 근거로서 제가 지금까지 취약해 왔던 정보들과 퍼즐을 좀 맞춰보면서 봤을 때 이분 정청례 최고위원은 확실히 이재명기의 복심은 아닌 것으로 아웃팅이 이번에 되셨다.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국본의 복심일 수는 있겠죠. 김호준계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호준계, 양정철계 이렇게 분류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론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친 이재명계로 분류하는데 틀린 것 분석은 꼭 아닙니다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의 근거로 정청례를 과연 예를 들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게 코스프레? 평론가님이 표현의 자유니까 제가 뭐 그 정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청례 의원은 좀 이렇게 진짜 정치인이다. 그냥 자기 정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정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왜요? 그래야지 정청례한테 미움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좋은 말 아니에요. 정청례 코스프레? 이재명 코스프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기자가 할 수 없는 표현을 또 해주시니까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약간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이분은 참 진짜 정치인이구나. 그래서 저도 완전히 다 믿지는 않았고 살짝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이거 병립형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어? 이건 아닌데? 시간 없다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이. 정청례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도는 설명을 꼭 드렸어야 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청례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할까요? 고민정. 고민정. 짧게. 고민정은 양정철이 키운 사람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양정철 씨와 오랫동안 정책 동지로 지냈던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민정은 양정철이 키운 사람이 맞습니다. 허 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고요. 공천도 그렇게 양정철 했고요. 아무튼 뭐 아닌 척 하시는데 근데 고민정은 너무 유명한 비명 이미 언론도 그냥 구분 지어버린 비명 인사니까 그리고 본인이 발언을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의심할 수 없게 계속 발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영교 서영교 씨도 친명으로 분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친명이라고 호소하는 분이죠. 늘 나는 친명이에요. 친명입니다. 라고 호소하는데 그런데 이분도 슬쩍 병립형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했을 때 색출해야 된다 당원들의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건 막았죠. 근데 그거를 또 굉장히 그러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방송에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서영교 의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명숙 총리, 참명숙 대표일 때 어쨌든 전략적으로 좀 그쪽에서 키운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명숙 개라고 표현하기는 지금은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냥 친문 기득권 세력과의 교감 속에서 어쨌든 현재는 전략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개로 그냥 스탠스로 계신 분 자기 정치 하시는 분이다 서영교 의원도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때 제가 그때부터 우리 좌우 중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오신다고 해서 사람 정말 많이 모였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서영교 의원이 한 말을 듣고 내가 참 웃음이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집회 현장에서 내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병원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어쩌라고. 정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영교 의원이 되게 형편없는 의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양질의 의원입니다. 뭐 여기 김근태계죠. 뿌리는 김근태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찬계와 김근태계의 수혈을 받았는데요. 그 김근태계의 여자 쪽의 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복심이라고 절대 보기 어렵고요. 이재명의. 그리고 장경태. 장경태는 정말 그냥 뭐랄까 좀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누가 전략적으로 키웠다기보다는 본인이 청년 정치를 시작하면서 어떤 약간 운도 좀 있었고요. 사실 민병두 과거 전 의원의 지역구가 좀 약간 사고가 터지면서 민병두 의원이 공천 못 받고 날아가면서 거기를 이제 출마를 해서 좀 약간의 민병두의 지원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사실 지역구 약간 승계를 받은 청년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586 형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죠. 쉽게 정착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하여튼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섭섭해질 것 같은데 장경태 같은 청년 정치인은 정말 뿌리에서 정말 열심히 한 흔적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누가 박지연처럼 그런 사람에게 사실 우리가 쉽게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요. 거기는 쉽게 정도가 아니라 난로. 난로. 난로 먹으려고 했던 거고 여기는 쉽게. 왜냐하면 지금 20년 동안 청년으로 있다가 청년 딱지를 뗐는데도 아직까지 공천한 법 못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박지연은 정말 너무 많은. 이 분은 최고위원까지 된 거예요. 분위기 잘 타가지고. 장경태는 어쨌든 민병두의 지역구를 물려봤다시피 해서 그리고 본인의 좀 성실함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커왔고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듣보잡이어서 좀 이제 그 뭐랄까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에 정청래 씨가 굉장히 일부러 좀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출연을 좀 시켰어요. 586 형님들이 사랑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장경태는 저는 뭐 정청래 개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 이재명 개에서 키우는 인물 절대 아니다. 그런데 좋은 청년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좀 취재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분. 그리고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있죠. 박찬대 최고위원은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복심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이분 하나 정도는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작하기는 GT, 김근태계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분은 이제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매료됩니다. 그래서 매료된 이후에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온 분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러면 자기가 좀 욕심을 내야 되잖아. 그러면 정청래하고도 대로는 붙고 그러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잖아. 서용규가 목소리를 높인다면 자기는 더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노래만 불러요. 오 영웅! 이러면서 노래만 불러! 그리고 가끔 춤을 춰! 왜 춤을 추냐고 거기서 춤을 출때가 아니라 내가 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 춤을 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박찬대가 가장 이재명 대표가 신뢰하는 최고위원이라고 봐야죠. 순수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보면 순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공격을 나름대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아닌가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네. 춤추는 사람한테 뭐라고 욕을 하겠어요. 나는 노래 불러도 뭐라고 그러던데? 양 목사님은 너무 잘 불러줘. 양 목사님은 가수처럼 부르니까 기타를 치면서 완전히 그냥 해버리니까 박찬대 의원은 약간 삑사리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너무 귀여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서은숙, 박정현 이분은 좀 많이 낯설죠? 그런데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공석을 메우다 보니까 되신 분들인데 제가 좀 사실 저도 몰라요, 이분들. 그런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지역에서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런 거 하시고 지자체장도 좀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은숙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정현 씨도 그런데 그나마 굳이 이재명이랑 조금 가까운 분은 두 최고위원 중인 박정현 씨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환경운동 하셨던 분이라서 이재명 대표는 시민운동 출신이잖아요. 어떤 586, 과거의 87세대 항쟁 이런 거 함께 하셨던 분이라기보단 그래서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랑 이재명 대표는 늘 교감이 짙어요. 그리고 박정현 씨도 보니까 이분이 대전에서 무슨 구청장인가 하셨는데 지역화폐를 이분도 도입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재명표 사실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뜻이 같다는 뜻이네요.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 교감은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박정현 씨가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밥 한 밥 먹은 적 없는 사이다. 그건 정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현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추구해온 정치적인 어떤 이상형과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했던 소신이 맞아서 멀리서부터 흠모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지 실제로 박정현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조직에 있다거나 수직 계열화되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박정현 최고 같은 경우도 수직 계열화라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경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서훈숙 최고는 수직 계열화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 그거 자기 정치하는 거잖아. 이재명 파리하고 결국 자기 사람 만드나? 뭐 하려고? 이재명을 판다면 최소한 이재명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왜 내 사람을 만들라 그래? 이분도 열린우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더라고요. 2006년에. 그런데 주로 부산 지역에서 지자체장이나 시의원 하시고 그랬는데 영남 지역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아마 친문계 배려 차원에서 맞아요. 임명을 하신 게 아닌가. 누구를? 서훈숙? 서훈숙. 그래서 지금 그쪽 부산에서 민심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서훈숙 씨가 전부 부산을 갔다가 공천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PK 쪽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너무 좀 이상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공천만 잘해도 뭔가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공천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잘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차 나온 것 중에서 지금 딱 지었고 얘기해요? 진짜? 네. 그래서 최고위원만 일단 분석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고민정 위원 정도 제외하고는 대체로는 언론이 친명으로 분석을 딱 간단하게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제 관점은 뭐냐면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수족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정말 사당화의 어떤 핵심 멤버들이냐. 굳이 저는 분류하자면 정말 이재명과 찐으로 교감하는 위원은 굳이 한 명만 딱 꼽자면 저는 박찬대 위원 하나인 걸로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박찬대 위원이 경공에 못 나오잖아요. 경공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찐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들이 병립형 이야기하면서 아까 다른 댓글도 그렇고 제 채널에도 지금 그 얘기 있으시는데 병립형이 악이고 연동력이 선이다.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허재원 기자님이 기자입니다. 기자, 시사평론하는 분이 아니고 기자여서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하고 도대체 정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되었는가를 추적을 하면서 취재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마침 이게 또 이재명 대표의 친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게 왜 병립형을 주장해서 이렇게 되었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연동형이 선이고 병립형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연동형을 해야 더 확장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도 그렇고 우리 김성수 대표님도 그렇고 연동형을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분석 이렇게 해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의 사당화 정말 최고위원들을 막 쥐락패락해가지고 언론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채워진 게 맞습니까? 그럼 기자들에게 정말 주의락패락할 수 있는 사람은 박찬대 하나? 네. 저는 굳이 분류하자면 박찬대 위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도 와이파이로 하시는 거지 주의락패락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사당화를 또 살펴보는 그래요.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당 보직자 네. 살펴봐야 될 게 당의 중요 보직자들이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뽑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쥐락패락했는지를 정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될 수 있죠. 당의 중요 보직자들 봅시다. 그 전에 참 원내대표를 봐야 되는데 원내대표는 선출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홍익표. 홍익표 의원 다 아시죠? 이분은 이제 친명계로 분류를 하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분의 정치적 배경은 역시 또 친문계로 분류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입니다. 당연하죠. 네.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친문계 586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오히려 임종석한테 빚이 있으니까 자기 지역부를 버리고 서초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박경민은 또 거기를 버리고 하남으로 가잖아요. 자리를 비켜주잖아요. 하남에는 누가 있습니까? 찜명 후보 민병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경민이 거기를 치고 들어갑니까? 그런 여론이 맞습니다. 평문가님이 분석하신 것처럼 이게 홍익표 원내대표를 그냥 진짜 이재명의 복심이다. 이렇게 분류해버리는 건 너무 너무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여러 정치적 교감을 많이 하고 있다 정도는 표현하는 게 맞지만 이재명 대표의 뜻을 따라서 원내대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정말 이분이 그런 분이냐. 홍익표 의원은 그냥 자기 정치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원내대표를 할 때 오히려 박홍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나 중심을 잘 잡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 내준 박홍군보다는 홍익표가 훨씬 낫다. 결과적으로는 병리평의 저쪽에 말려먹히지 않고 연동형을 사수할 수 있는 토대를 홍익표가 만들어 준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보면 다 찐명파리하고 다 친문 586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다. 사람이 중심이 있으면 그래도 자기 일을 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는 정치를 못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정치는요. 굳이 속마음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지자들에 의해 속마음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원하는 표를 지지자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의, 또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 당신들이 열심히 시민들의 편에서, 지지자들의 편에서 활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최근 들어서 김성수 TV를 많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뭐 저기 의원들이. 사실일 거예요. 아마. 다행히도. 저도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 봤고요. 이재명이 안 쳤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냥 박광원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좀 어떤 정치 환경이 변하면서 이분이 그냥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거지. 이재명이 안 쳤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홍익표 의원이 최근 원내대표 중에 제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이재명계로 분류하는 건 맞다니까요. 그다음에 조정식 사무총장 보죠.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취재하고 있었어요. 친명계로 분류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하도 좀 여러 얘기를 들어서 진짜. 원조 친명계죠. 원조 친명계. 다만 이제 이분에 대한 평가는 좀 약간 엇갈리는 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뭐랄까 이재명 대표가 좀 과감한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좀 약간 시민사회의 어떤 힘을 믿고 좀 뭔가 원내에서 뭔가를 돌파하려고 할 때 조정식 사무총장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여의도 정치의 문법으로 좀 제동을 거는 스타일이다. 이런 저는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7인회라고 불리는 원조 친명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사이다 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다 바지까랑이 무조건 말려. 정성호도 그렇고 조정식도 그렇고 관장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우리 김성수 편원가님이 사실 저한테 오히려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해찬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워낙 원내 믿고 뭔가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해찬계에서 이재명 대표 그냥 도우라고 그냥 적극적으로 붙여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우리 김성수 편원가님이 이렇게 내용을 좀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친명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또 이재명 대표의 말하는 대로 다 막 수족처럼 움직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저는 좀 보기 어렵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편원가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갖고 일부 아주 과격한 이재명 지지자들은 수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외로울 때 당내에서 특히 2016년 같은 경우는 저는 피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선에 도전해보기 위해서 나가서 상대 후보를 비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똥파리들이 몰려들어서 악마를 만들고 온갖 고소고발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준 그러면서 함께 화살을 맞아준 사람이 조정식, 정성호 이런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개삼촌들의 저희 돌직구 이 방송에서 저희가 진짜 수박은 수박이라고 아예 딱 도자를 찍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약속드리겠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그런 부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막 수족처럼 부리고 당을 자각하기 위해서 자꾸 언론은 그렇게 몰고 가거든요. 김병기를, 아니 김병기란다. 조정식 사무총계를. 그런 분으로 분류되기는 조금 다른 정책 배경들이 너무 많은 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무부총장을 볼까요? 김병기 의원이죠. 이분도 그냥 언론이 간단하게 친명계로 분류해버리는데 저는 이분은 그냥 친문 기득권 세력과 더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취재를 많이 해봐도 이분을 친명계로 보기에는 저는 좀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영입한 인사죠. 그리고 국정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기반의 어떤 촛불운동 이런 걸 그런 것에 의존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가 돌파하려고 할 때 김병기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 편에 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컷 타고 해서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 없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표님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고 총선 주민 이렇게 해야 되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뭔가 취재가 좀 필요할 정도로 조금 뭐랄까 하여튼 지역구 내에서 좀 평가가 대단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그냥 비명계로 분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밀감을 갖고 있는 의원인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심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너무 중립적이야. 너무 균형을 맞춰. 조중동에 너무 신경 쓰고요. 사실은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보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사이가 아니냐. 이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나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민주당 의원이 되려면 자격과 조건, 여권 중에 하나를 조중동을 안 보는 사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한결에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우리가. 한결에 경향도 힘들어. 조혜발, 재활, 조중동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김병기 상원 부총장, 친명계 의원 중에 가장 감시가 좀 필요한 저는 그런 인사로 취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계호 정책위 의장. 이분은 너무 널리 알려진 그냥 친이낙연 정치인이죠. 친이낙연 정도가 아니라 찐찐 이낙연입니다. 이런 분을 이재명 대표가 다 이렇게 보직을 안 친 거예요.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얼마나 통합에 관심이 많으신지. 처음에 당대표가. 그런 거죠. 통합에 관심이. 그렇게 해야만 당이 운영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서실장 천준호. 천준호 씨는 그래요. 이재명계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취재를 해봐도. 이분에 대해서는 다들 평가가 대동소이해요. 이분은 원래는 박원순 계열로 분류가 됐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작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친명계로 흡수가 되신 분인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여러 가까운 관계로 확인이 됩니다. 이분 하나 정도예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전략기획위원장이 누구죠? 한병도 의원이죠. 이분은 뭐. 친문 중에 친문이죠. 이분은요. 양정철 계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이! 한수석! 이랬더니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요? 라고 했다는 그 전설이 있는. 아 그런 목격담이 있대요? 네. 그분입니다. 도대체 이분의 이분은. 청와대 있을 때도. 양정철이 무슨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난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양정철과 매우 밀접하게 된 얘기는 저도 취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또 드려주시니 훨씬 더 입체적으로 분석이 되네요. 그다음에 민주연구원장을 또 봐야죠. 지금 누구죠? 정태호 씨. 원래 민주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원래 안 치려던 사람이 누구였죠? 원래 민주연구원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진상 정무실장이나 김용부원장. 김용부원장. 진짜 이재명의 측근들 중에서 한 분을 민주연구원 쪽에 앉히려고 했었죠. 했었다가 아무튼. 그런데 두 분이 다 검찰의 먹잇감이 돼버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태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이 민주연구원은요.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이고 실제로 뒤에서 이렇게 정말 당을 당대표가 마음먹고 장악하려고 했다면 사실 민주연구원장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여권 잡아야죠. 정치권에서는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양정철과 굉장히 교감이 깊은 친문 세력의 핵심 중에 한 명인 정태호 씨에게 정태호 의원에게 민주연구원장을 맡겼다라는 건 이건 이재명의 사당화라고 비난하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정태호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스스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역대 원장을 보시면 알 거예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갈 때 김민석을 앉히면서 외연을 확장했죠. 그다음에 2019년에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총선에서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했고 그다음에 양정철이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내려갔을 때 백원우가 직무대원을 했는데 양정철 백원우는 아산민이니까 그리고 나서 2020년 9월 7일에 홍익표가 거기에 민주연구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내대표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트게 되고 그다음에 노웅래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때 민주연구장이 노웅래였어요. 노웅래가 무슨 친명입니까? 노웅래는 대표적인 수박이죠. 이분은 그냥 수박 도장 찍어도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 11일까지 하고 그다음 민주연구원장을 정태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장을 내줬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의 화합을 위해서 정말 오른발 하나를 뚝 떼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말 어떻게 민주연구원장을 내줄 수 있었나 사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오히려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에도 부원장들이 몇 명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한 명이 형근택 부원장인데 이분은 친명계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지역에서 키우려고 했던 정치인으로 저도 취재가 되고요. 그러니까 날라갔죠. 친명계는 다 날라가. 진짜 친명계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서 사실 김병기 의원이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당의 중요 보직자들 제가 원내대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연구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진짜 이재명의 복심으로 분류될 만한 사람은 글쎄요. 형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정도고 나머지는 더 거의 5, 60% 이상은 다 그렇죠? 그냥 개파 배려해서 오히려 다른 쪽에 다 보직을 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서실장은 좀 예외로 오히려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 게 비서실장은 당연히 자기의 입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심을 안 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배려 차원에서 이낙연 계열의 비서실장을 안 친다? 이거는 너무 웃긴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당대표도 모시고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게 무슨... 천준호 씨는 저는 사실 예외로 오히려 그냥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나마 한 명 진짜 복심으로 안 친 건 연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하나 정도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이게 그런지가 지금 우리 댓글에 이재명도 답답하고 소심하다, 답답하다 이런 댓글이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답답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장악할 만한 기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절대 당을 사당화할 수 없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면 이 당의 중요 보직자들, 당의 간부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어낼 수 있는 대표인지를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당의 중요 보직자들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그리고 공천 관련한 이번에 총선에 중요 임원들을 어떻게 안 쳤는지도 봐야죠. 이게 정말 이재명이 당을 사당화했다면 어떤 사람들을 정말 안 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공천 관련 중요 결정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랬는지. 전략공천위원장이라든지 공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따져보자고요. 과거에 이낙연 대표가 있었을 때랑 등등등을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자신들의 측근을 안 쳤는지. 보세요. 먼저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이분도 그냥 언론이 그냥 단순하게 친명계 잃어버리더라고요. 학자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학자예요. 이분은 작년 말에 민주주의 4.0에 일종의 창립기념일 같은 거에 참석을 하셔서 대놓고 발제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쪽에 계신 분은 아니고요. 과거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계셨던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선대위에 있었던 분이 그 당시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원외에서 두루 여러 정치계파들과 그냥 사이좋게 지내시는 진보학자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계열이라기보다는 개파색이 옅은 원외 인사로서 그러니까 일종의 공천관리위원장은 너무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자신의 뜻대로 앉힐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절대 이재명의 복심이 아닙니다. 이건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권역형 병립 선거제 그중에서 30%를 소수정당에 배치하는 캡을 씌워서 이 제안을 했던 당사자예요. 그런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들여버렸죠 이번에. 그건 뭐 국민의힘도 안 받으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임혁백 교수가 당연히 여러 교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분석이고요. 그 다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좀 볼까요? 간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김병기 의원은 저는 친병기로 분류하는 거는 더 이상 안 맞다고 저는 볼 정도로 그냥 두루 애매한 사람입니다. 이분.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죠? 여러분? 안규백? 안규백? 안규백 의원이죠. 이분이 언제 친명이었습니까? 안규백은 곧 정세균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면 돼요. 언론도 사실 이분은 그냥 대놓고 그렇게 분석을 하라고요. 안규백이 이꼴 정세균이에요. 네. 그리고 전략공천위원회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가 누구냐면 아까도 분석해드렸던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네. 거기는 한병도 이꼴 양정천. 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아예 그냥 다 내준 거예요. 그냥. 하... 네. 그냥 개파. 진, 이재명 계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준 거예요. 다. 자. 그 다음 인재영입위원장은 김성환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챙긴다고 하니까 인재영입위원회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 뉴탐사에서 특정 보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인재영입한다고 그러면서 가서 사람 접근해서 누군 소개시켜주겠다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인재영입은 내가 직접. 위원장을 뒀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컨트롤한다. 그리고 절대로 비선 통해서 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환 의원이 비명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도 이재명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그런 분이라기보단 이분이 2022년 3월 달에 그때 민주당 비대위 체제일 때 중요 보직을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환 의원 씨는 그냥 이재명 이전부터 그냥 자기 정치 쭉 해오셨던 분으로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의 복심 아니고요. 통합비례정당 추진위원회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결단을 하면서 박홍근 의원을 지명을 해서 활동에 들어갔는데 박홍근은 물론 언론은 친명계로 그냥 분류해버리고 마는데 우리 같은 시민들 입장에서 개혁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의 철학대로 이분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분이냐 실제로 민주당의 비대위 체제 시절에 이분이 했던 것들을 보면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이분은 수박으로 사실 좀 의심이 될 정도죠. 그래서 이분은 원래 박원순 계열의 이분도 있었다가 박원순 계열이 자연스럽게 해체되면서 친명계획으로 흡수되긴 했지만 그냥 자기 정치하시는 분으로 그냥 두루두루 그냥 자기 정치하시는 분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 관련한 중요 인사들을 제가 살펴봐 드렸거든요. 이명백, 김병기, 안규백, 한병도, 김성환, 박홍근 여기에 진짜 찐 이재명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막 좌지우지해가지고 막 공천을 주무르고 뭐하고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제가 짚어드린 분 중에. 기자들이 이 정도 취재가 안 될까요?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정말 좌지우지하려고 정말 자신의 복심을 중요 자리에 앉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의 사당화가 돼서 이러면서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당을 탈퇴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들은 사실은 저는 이 정도 취재가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놓고 거짓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 지금 댓글에서도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의 권한을 확실하게 강하게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 대표가 윤석열처럼 그렇게 좀 독재하면 안 돼? 할 땐 해야죠. 이런 의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할 땐 해야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의원제를 개혁한다든지 그럴 때 실제로 지도력을 발휘했죠. 잘한 겁니다. 저는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칭찬받을 게 바로 대의원제 개혁이거든요. 물론 성의 차 할 만큼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하나 개혁하는 것도 민주당이 정말 십수년에 묵은 정말 그 과제를 해결한 건 대단한 겁니다. 할 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늘상 이렇게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선상반란 쿠데타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최포동의안 처리할 때 사실상 쿠데타가 시도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결국 외부의 어떤 시민사회의 힘과 법원의 어떤 현명한 판단 덕에 그 쿠데타가 실패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자신의 뜻대로 어떤 거는 관철시키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데 사사건건 모든 것에서 1부터 10까지 그렇게 했다가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재명 대표마저도 이렇게 고구마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는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서두에서 또 이 에피소드를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개항을 당선된 직후에 일주일 동안 좀 칩과하다시피 하셨잖아요. 그때 측근에게 털어놨던 이야기. 정말 이 정도로까지 나를 비난할 줄은 몰랐다. 당에서. 그리고 나를 편들어주는 원인이 이렇게 없다. 정말 한탄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이 정도였나.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가 있는데 우리 다 당을 장악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의 고심을 하면서 원내 진출을 하셨나.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바탕 속에서 근데 어쨌든 정치 원내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77%의 압도적인 당원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겨우겨우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것이지.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변했다. 원래 알고 봤던 게 답답이고 이분도 그렇게 분석하는 거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어떤 당의 중요 보직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시면 아까 60, 70% 아까 처음에 뛰어드는 그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당을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당의 화합과 개파 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자체장 할 때와 국회에서 당대표로 할 때에는 다르다. 근데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정말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은 밑에 공무원들이 뭐 지자체장의 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회에 오면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300명 모두의 꿈은 다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정치를 한 이상 다 대통령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대표라고 해서 정말 속마음까지 여러분들 시민들처럼 네 우리 대표님 내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세력이나 조직적인 힘이 없는 상태로 온전히 시민들의 지지만으로 당대표가 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뭐 누구처럼 국회의원 국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이 없이 당대표를 한 것에 대한 어려움 그래서 민주당을 잘 아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답답하고 그냥 너무 고구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안에 들어가서 겪어보면 저나 여러분들은요. 더 안 될 거예요. 더 못할 거예요. 사이다는 무슨 사이다. 그냥 이미 우리는 다 잡혀갔어. 그래서 약간의 결론을 제가 내보자면 여러분 오늘 많은 인물들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방송 하나하나 다시 돌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당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지명을 해서 최고위원이 됐던 당의 중요 보직자가 됐던 공천관리위원회가 됐던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불릴만한 사람 안 친 사람은 저는 딱 두 명이거든요. 형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비서실장 천준호 그런데 비서실장은 당연히 복심을 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쨌든 천준호, 형근택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십수명 이십 몇 명 다 이재명의 복심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선출직이에요. 그냥 그건 당원들이 뽑아준 걸 어쩌라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뽑아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정당에서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대표가 본인의 어떤 복심을 안 친다 보직을 딱 줬다라고 확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천준호, 형근택 정도인데 어떻게 이거를 사당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의사결정 구조 다 뒤집어 엎고 건너뛰고 해가지고 탁탁탁탁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구조로 당의 인사를 그렇게 앉혀놨는지 이게 이낙연 대표 때나 기타 송영길 대표 등등등 과거 민주당 대표의 과거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견주면요. 이재명 대표는 보살의 부처 부처 답답한 보살 행위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조중동도 다 똑같고 그러는데 자꾸 이재명 대표가 개파 화합을 못한다. 자꾸 그렇게 몰아. 맞아요. 그런데 개파 화합을 하려고 정말 노력한 흔적들이 오늘 안 보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분석해드렸는데 오히려 너무 오른팔 내주고 새끼손가락 내주고 너무 했다. 다 내준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추천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도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정치를 은퇴한다고 했다가 다시 야 후배야 내 지역군 내놔. 이러면서 들어온 사람이 와가지고 화합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화합이야? 어따 대고 그냥 친문 친명 전부 다 선을 넘으면 그냥 뭐 어떻게 된다고? 쪽팔린 줄 알아. 이재명의 발바닥 끝에도 못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원장까지 내줬으면 진짜 너무 많이 내준 거잖아요. 거의 뭐 간 내준 거죠. 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대표가 되어서 아마 노력을 하신 거죠. 정말 민주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허 기자님 방송 듣다가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신라시대 때 개파 화합을 위해서 김시희 씨, 박 씨가 돌아가면서 해먹어야 되냐고. 지금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이 벌써 천 년 전에. 그러니까. 천오백 년이니까. 이천 년 전입니까. 그때 무슨 부족 사유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그런 비유를 좀. 김 씨, 석 씨, 박 씨. 돌아가면서 왕을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권력투쟁이었지. 돌아가면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썼던 뮤지컬 석탈의 이야기를 다룬 게 있는데. 그게 공연이 되면 참 그 안에서의 안력 다툼 이런 것도. 그건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처럼 무슨 이거를 개파가 나눠 먹어야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대 사회에 그냥 부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 악으로 그 당시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체제일 거예요. 왕이니까. 왕제니까 그때는. 그럼 왕건이 제일 잘한 거야, 통합은. 김 씨가 힘이 세면 김 씨랑 결혼하고. 이 씨가 힘이 세면 이 씨랑 결혼하고. 그래서 모두가 내 부인이야.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지? 나도 너희들이 안 죽일게. 이랬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야?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한결에 갈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부족 사회, 시족 사회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당의 이름 자체가 민주당이지. 무슨 민주정치연합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개파연합당체도 아니고. 엄연히 당원들이 주인이 되어서 당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당대표에게 당원들의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당대표가 그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인 거지. 아니, 권한을 줬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원들의 뜻과 상관없이 개파화합, 부족 간의 화합을 하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라고요? 이거는 한겨레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은 하고 칼럼과 사설을 쓰는지가 전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희한한 얘기를 해서 제가. 맞아요. 좀 웃겨요. 좀 웃기고 짜증나요.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체포동의안 그때 가결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갔대요. 그게 아마 미니일 겁니다. 미니. 미니언이 중에 하나가. 저는 다른 사람으로 들었는데. 철인가? 아무튼 다른 사람으로 들었는데 찾아가서 지금 이쪽 개파에서 어느 정도 공천을 보장해달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처리를 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것은 뭐냐? 안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결로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날 걔네들 모였어요. 그렇죠. 실제로 모였어요. 뉴탐사에서 취재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모였어요. 이재명 대표는 늘 얘기하잖아요. 정치인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시민들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거를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요. 개파에게 공천 나눠주고 개파 싸움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시민들의 편에 서서 자기가 잡혀갈 각오를 하고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그렇게 거절했다니 그래? 혼쭐을 내주마. 그러면서 갑자기 가결로 돌아서서 한동훈이 당황했다는 소문이 있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가결이 나오고 나서 넋이 빠져서 이러고 앉아있었던. 가결되면 안 되는데. 가결되면 엿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맞아요. 온이가 같다고 메신저 역할을 했죠. 정당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우리 댓글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재명 대표 얼마나 힘들까?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지지자들이 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그렇게 자기의 이익보다는 어찌됐든 공적인 마음을 위해서 공적인 것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분. 그래서 제가 연동형도 아마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으로 결정할 거다. 제가 왜 그렇게 예상을 했냐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개파 정치를 개파 정치 앞에서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연동형 결정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지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지지자들이 지지하면 정치인들도 지지자들 두려워하게 만들어야죠. 이재명 대표가 믿는 건 당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랑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이분이 늘 쓰는 표현은 시민사회 동지라는 표현을 이분은 항상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기가 있거나 이럴 때 대형 파워 유튜브 스피커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고립된 상황도 돌파하고 보통 할 법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믿는 건 당원 일반 시민사회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좀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 쪽에. 구체적인 워딩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그건 또 유튜브 채널 이름을 얘기하게 되니까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었던 뉘앙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건 그냥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건 그냥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정도의 입장을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병리평 논란도 그렇고 병리평 제가 가스라이팅 사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전혀 그런 유튜버들이나 이런 거에 개의치도 않고 본인의 소신, 본인의 철학, 그리고 정말 당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믿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여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소신은 제가 불과 며칠 전에도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믿고 계속 정치개혁을 막 믿고 가도 될 만한 당대표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답답하다 뭐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오늘 이제 한 시간 넘게 설명드렸듯이 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뿌리 자체가 여전히 이제 개파 중심에 뭔가 이렇게 당의 중요 보직자들 이렇게 따르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제끼고 가자면 당이 붕괴해버리죠. 그렇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죄송합니다. 총선 잘 치러야 되는 겁니다. 개혁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민주시민사회는 지금부터 총선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지역구를 감시하셔야 됩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감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 같은 거 이번에 연동형 결정하는데 만장일치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대요. 그러면 그게 조금 이제 기류가 바뀐 걸까? 어떤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의원들의 기류가?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연동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당대표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사안 속에서 자기가 책임을 다지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계기면 공천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강한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좋은 공천도 좋은 분들이 공천이 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이것에 대한 전망. 그건 결국 공천으로도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 연동형이 된 다음에도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였던 자들은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미성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뭘 할지 여러분들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박홍근, 민병덕 이렇게 의원들을 통해서 개혁연합신당하고 군소정당들을 전부 아울러서 플랫폼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네들은 다 미리 위성정당의 얼개를 다 짜는 거야. 월월 짚는 애들이랑 같이 해서 짜놨어. 짜는 상태에서 우리가 찐 위성정당이 되는 방법은 무조건 개혁, 세진보연합 이런 쪽하고 합의를 깨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의회를 공격해야지. 용의회는 무슨 스폰서가 있다 어쩐다. 옛날 옛적 고리적 얘기까지 다 아예 그냥 용의회는 할아버지가 문제가 있다 그러지. 그러거나 그게 안 되면 2차 플랜B로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들을 자기들이 줄 세운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겠네요. 이미 그건 하고 있는 거고. 이미 그거는 공심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그쪽 비례 쪽에 자기네들이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이 유일한 카운터 파트너가 되게끔 해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줄 세우기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토를 내야 된다니까 자꾸. 군서정당들하고 파토를 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악마화지. 걔네들이 워낙 해왔던 거. 똥팔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 악마화. 그러네요. 누구를 악마화 시키는지 보세요, 지금. 지금 진짜 이재명을 걱정하고 있는 스피커라면 임종석이나 노영민을 공격해야 됩니다. 용혜인을 공격하거나 송영길을 공격하는 사람은 어디에 욕심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앞두고 우리 정치 이야기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시청자 가족분들과 또 오늘 방송을 좀 보시고 민주당의 앞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개혁 공천이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방송이 좋은 참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상훈은 어떠긴요? 기득권이죠. 우상훈은 어때요? 기득권이죠. 한동훈이 공격하는 586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동훈은 나와줬으면 안 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쉬운. 임종석 나온다니까 한동훈이 속으로 그냥 만세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세! 임종석이면 뭐 운도권 프레임으로 그냥 최고지. 운도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임종석인데.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총선을 정말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일단 우리가 제주도로 못 갑니다. 그렇죠. 나라의 운명이 정말 달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지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도저히 윤석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생각이 바뀐 제대로가 아니라도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지지자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민주진영 세력이 승리하는 그런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또 하실 말씀이 한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허재현TV의 홍 님께서 민주당의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개혁적인 친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방송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를 하되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지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 제가 약간 암행어사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드는데 뭐랄까 이재명 대표 8위를 하면서 선거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뭔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제보가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좀 와가지고 제보를 받아가셨어요. 제가 막 다 알려줬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탐사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탐사보도도 하겠지만 여기서도 좀 시간이 되면 그런 어떤 내용들도 좀 자세히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무튼 서울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뭔가 좀 풍성한 어떤 느낌 속에서 마음은 풍성한데 슈퍼채스는 하나 들어왔고요. 우리 저기 수프로님 남이성영님 두 분이 선한 분노로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수대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건강하게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만나시면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시고 아는 척 좀 하시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야 이재명도 답답해 그러면 왜 답답할 수밖에 없는지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더 힘을 좀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